2022년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예비일 아침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주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였는지 염려되는 아침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들 속에 같이 계셔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작은 선택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 사소한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한 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얻어야 할 진리가 있다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박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안식의 평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던 가운데 교회에 많이 헌신하시고 열심히 있던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결혼을 하고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어린 시절에 자주 아팠다고 합니다. 엄마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데려가 보아도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이에 이웃집에 가까이 지내던 아주머니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기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주변에 용한 점쟁이가 있으니까 함께 가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썩 내키는 제안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아파서 자신이 하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반쯤은 자의로 반쯤은 그 옆집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무당을 찾아갔던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께서는 이미 사춘기 시절에 재림교인이 된 분이셨습니다. 결혼도 믿음 안에서 했고 그 당시에도 온 가족이 교회에 출석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일도 있었노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 곤고함과 만날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위험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나눴던 사단의 속임수들 이 치명적인 위협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잠재적인 위험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일간의 내용을 정리하고 또 복음전도에 나오는 선사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특별한 개인의 심리적인 체험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하여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자들은 평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은 그들의 영적으로 거센 시련과 만날 때에 그들의 삶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죽은 자들이 환상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세계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통계와 그럴듯한 자료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험들이 일치하며 정말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경험이란 것들을 이용하여 영원히 불멸하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교묘한 가치들을 세상에 뿌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환생은 몇몇 종교에서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문화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대단히 널리 퍼진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환생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생의 수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생애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생은 그 삶의 업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를 위하여 살 것을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매우 교묘하게 죽은 자와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고 교통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상이 와서 제사밥을 먹고 조상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 생에서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강신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죽은 자와 교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자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하여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만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불멸하는 영혼들이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너희는 그 존재들이 죽은 자의 존재들이다라고 가르치는 이 이론들은 모두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의 교훈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박서와 무당을 쫓아내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가장 비참한 운명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 우리는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성경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파버린 다음에 그는 사람들이 다른 근원에서 빛과 능력을 찾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교묘하게 환심을 사는 것이다.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에 자각시키는 능력에서 돌아서는 자들은 사귀의 지배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비평과 공로는 강신술과 접신학에 대한 길을 열어서 심지어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에 공헌하는 교회까지 그 발판을 얻으려고 한다. 복음 전파에 제휴하여 자못 거짓령의 매개밖에 되지 않냐는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들과 장난을 하다가 인간의 능력 이상의 것이 역사하는 증거를 보게 되므로 계속해서 꾀물받아 결국 자신의 의지보다 더 힘센 의지의 지배를 받기까지 된다. 그는 그 신비로운 능력에서 도피할 수가 없다. 위험은 꽤나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다가오고 있고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영의 지배를 맡겨버리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후의 의식 작용과 죽은 자의 영이 산자와 교통하고 있다는 교리는 성경상 아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진리로 주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거짓 교리를 통하여 귀신의 영들이 사람들을 속여 저들 자신을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통로를 열어놓았다. 사탄의 대리자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영혼들을 사로잡는다. 사탄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회당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신실한 경배자들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자기를 신봉하는 자들의 대여를 증강시키기 위하여 온갖 종류의 기만을 사용한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하여 말하지만 사탄을 쉬운 존자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추종자를 가지고 있고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실한 경배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대에는 이것을 경계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강신수를 전파하는 자들은 그대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비위에 맞는 매혹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들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의의 원수의 꾀임에 빠져 틀림없이 상급을 받지 못하고 말 것이다. 일단 기만자의 괴수의 매혹적인 영향력이 그대들을 정복하게 되면 그대들은 그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그 치명적인 영향력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대들의 확신을 오염시키고 소멸시킬 것이며 그대들로 하여금 주님의 포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할 것이다. 이러한 철학으로 속임을 당하는 자들은 사탄의 기만을 통하여 자신의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욕은 매혹적인 방법으로 이르러 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보았듯이 강신술에 빠지는 자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를 위하여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 생애 누구보다도 절박한 경험 가운데 그들이 찾은 유일한 소망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형태로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아프더라도 허락하신 진실한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크론과 엔돌에서 나온 신비한 음성은 지금도 여전히 거짓말을 가지고 인간의 자녀들을 속이고 있다. 흑암의 왕자는 다만 새로운 모양으로 둔갑하고 나타났을 뿐이다. 고대 이방의 신탁은 오늘날의 강신술 영매와 신비한 투시력을 가진 자와 점장에게서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 이방 종교의식의 신비들은 오늘날의 비밀협회와 강신술회와 마술사들의 음엄하고 경이로운 행동으로 바뀌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허다한 사람들은 그들이 털어놓는 비밀을 열렬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옛날 마술사들이 가졌던 오만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큰 기만자는 이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자기 개교에 굴복하는 것을 보고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인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위험한 영향력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중요한 도전이 될지에 대해서 선자의 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48년 폭수자매가 현대 강신술의 시작을 알렸을 때에 온 세상은 중요한 변화의 시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1844년 대실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날 오시지 않았던, 왜 예수께서 약속대로 오시지 않았는가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가장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남은 교회를 형성하고 계시던 그때에 온 세상은 강신술의 영향력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욕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시대를 파괴하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시대에 우리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분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교과에서도 일관되게 나온 이야기처럼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말씀에서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멸하지 않으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부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 가운데 혹은 영원한 열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로 다음 생을 제공받지 않습니다. 더하여 우리는 가장 복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영원히 불멸한다면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소망이 있는 가운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의 평안과 만날 때까지 이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두려운 시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의 길을 찾고자 하오니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